자 악성코드 지우는 게임 꼬라꼬 자 아웃룩 아웃룩 익스프레스 아웃 훅 익스프레스 자 메일이에요 이거 내건데 아 내 컴퓨터 이 아래가 내 컴퓨터에요 지금 내 컴퓨터잖아 지금 느낌 나게 이렇게 한거야 위에만 창모드로 개 힘들게 여기 뭐 말 왜어 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돕다 컴퓨터 버트웨어 이거 자체가 너무 열받는데 지금 그 번역한 것도 톰 나 나한테 보낸 스파이크라는 사람 고마워 바보야 친애하는 바보 시간여행 안전인식이 너무 낫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여행을 이용하여 시간은행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산을 약탈했습니다 재미있게 보내세요 자기야 시간해적 밥대령 해석 번역 너무 열받는데 톰에게 스페이스타임 뱅크의 귀하의 계좌 방금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거래 금액 한 4천 억 있었어 aczyliers 거래 후 잔액 지불 개정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 뭐 이상한 걸 설치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설치했다가 이제 계정 이제 해킹 돼가지고 다 털어간 것 같아요 최근 시공 해적단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시간 해적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약탈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순간 변칙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시간 해적단의 활동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들은 여행을 연계하거나 여행 중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제 시간에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시간과 공간관리 시간과 공간관리에서 어나니머스 멘트에서 보냈고요 나머지는 스파이크 밥대령 다 다른 애들이 보냈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보내준 거고요 실외기통 실외기통 없고요 친애하는 톰씨 시간여행사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여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여행은 1999년 4월 1일입니다 왕복여행 요금은 30만 달러입니다 지불하시면 저희가 왕복여행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를 어 이거 일이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진심으로 돕다 삭제 삭제돼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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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환경 한국말 좋아요 아 나도 모르게 좋아요를 눌러버렸어 스팀 워크 샵 설명하다 런 파일 편집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야?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다시 덥다 아 이거구나 다시 보내는 거 얘한테 보내자 아니구나 이건 취소하는 거구나 삭제를 취소하는 거구나 뭐야? 위에가 안 보여? 위에 똑같아요 같은 거 클릭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의뢰메일이 없나? 아 이걸 다운받는 거구나 아이씨 잠깐만 받지마 아무거나 받지마 일단 다 끄고요 잔액 부충 부충분 20달러의 보상 아 이거 30만 달러가 필요하니까 시간여행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은 광고가 나와서 20만 달러를 받을 수 2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깔아볼까요? 자 도그하우스 월드 설치 이렇게요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기타 모든 권리는 타이케 타이케 아이씨 가 보유하고요 기아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임대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고요 이렇게 경로 설치를 완료하면 마침을 클릭하자 1악성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왜 돈 안줘? 돈 준건가? 없는데? 없는데? 재설정 다시 봐 나 이해를 못했어요 악성코드 연계를 설치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삭제를 지워야 되냐? 아프리카 패키지 이거 지워야 되나? 님도 치샘 돈나옴 돕다 컴맹이 할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저 메일에 첨부파일 있잖아요 네 이거요 첨부파일 이거 밖에 없어요 실외기통 이거 아까 설치했더니 악성코드를 깔아버렸어 나도 모래서 깔아 깔아 할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깔고 도우미 사용 안하고 도우미가 악성코드였어 도우미가 악성코드였어 이런 거를 피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 아까 거기에 뭐가 써져 있었을 거야 도우미 뭐가 무슨 뭐가 있고 안산에서 학창시절 보내실 때 혹시 안산으로 전화하시나요? 후원 감사합니다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톰 괜찮아? 내가 톰이에요 괜찮으세요? 시간 해적들이 당신의 제사를 모두 훔쳤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걱정했다 최근 해적단에 속한 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오랫동안 왜곡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속한 것은 미래에 나타나고 미래에 속한 것은 과거에 나타납니다 엉망이에요 당신의 시간에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이 메일에 일정 금액을 동봉했어요 비록 별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제리 톰에게 보내놓고 왜 사랑해요 제리야? 자 도와주세요 자 광고 플러그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메일에 감사의 선물로 20달러 동봉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20달러 받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치 잘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 요것도 자 첨부파일 받으라고 했는데 자 받고요 그러면 이제 훨씬 많이 필요한데 잠깐만요 금액표시요? 아 금액표시 제가 가렸어요 죄송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했고 자 봐봐요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해서 알려준 거지 아 오케이 이런 식의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면 돼요 여기 또 있네요 이것도 도와주실래요? 나는 이제 이런 거 전문가인 거야 이런 거 해결해 주는 전문가고 이거 해결해 줘서 돈을 벌고 시간 돈을 벌어서 이거 30만 달러 모아가지고 시간 여행 가는 거예요 자 요거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드와프 뷰티 요거 사용 환영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한 뷰티 및 드레싱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운 변신을 완료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거 안 받아 동의하고요 자 번디를 하려면 고속 다운로우드 사용하세요 예 취소합니다 아니요 나중에 아비나로 내 컴퓨터를 검사하지 않음 검사 안 해야죠 취소하고 컴퓨터 취약점 수정 안 수정하고요 내 맘대로 컴퓨터 못 고치게 하죠 지금 유튜브를 사용해서 최신 정보를 찾았어요 안 찾아 그리고 번디를 방지하려면 사용하세요 번들로 제공되어 설치되는 거 방지해야 되면 해야죠 그리고 요거 검사하지 않음 다음 다음 됐다 아 뭐야 두 개 다 악성코드야? 아 다시 깔아 안 받아 다 빼야되나봐 검사하지 않음 취소합니다 이게 번역의 거주 같아 됐나? 됐나? 아 왜? 왜? 자 받아보세요 안 받아 왜 받아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아야 돼 아닌데 동의 안하면 다음에 안돼 다음하고 고속 다운로드를 사용하세요 이거 만약에 다 했는데 두 개가 깔렸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검사하지 않음 예 취소합니다 예 그쵸? 요거죠? 자 거짓 같네 진짜 오케이 자 해결했고요 자 이거 돈 받고요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빵집 견습생입니다 친절한 사장님께서 제 여동생과 아이들 그리고 제가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빵을 굽는 일을 주셨습니다 빵 굽는 법을 처음 배운다 엉망이 될까 걱정이 돼서 온라인에서 빵 굽는 법을 가르쳐준 소프트웨어를 다운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포함되어 강제로 설치되어 상사의 컴퓨터가 막히고 폭발하게 됩니다 아 사장님이 친절하게 그 이 장발장을 도와줬는데 장발장은 사장님 컴퓨터에다가 이지라를 해놓은 거야 왜 다운 집에 왜냐면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서 빵 굽는 법을 배워가지고 폐를 안 끼치려고 했는데 번들 설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막는 방법을 자 다음을 설치하세요 장난스러워 아 이거 번역이 너무 거지 같은데 실시간 날씨 정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거야 악성코드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악성코드가 내가 일로 가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코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설치되는 프로그램이야 깔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 막 이상한 작용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막 덕지덕지 막 컴퓨터 막 많이 느리게 하는 거 툴바 같은 거 이런 거 시스템 정크클리너 이런 거 시절뜩이 없죠 장난스러운 보라색 딸 필요 없어 귀하의 지원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이거 몇 더 계약은 동의해야지 넘어가고 지원을 한 거야? 아 미친놈아 아 나 이거 나 이거 바꿔 이게 나 아이씨 사실 안 나 이게 감당돼? 번역이 씨 아니야? 파워풀 퍼플문 그러네 그러네 플레이풀 아 파워풀이 아니잖아 플레이풀이잖아 파워풀이 아니잖아 벌써 여기서부터 막히는데 플레이풀 퍼플문인데 리얼타임 웨더 이거 빼야지 아 빼야잖아 당연히 빼야 되고 요건 가져가야 되나? 유어 서포트 이즈 아워 드라이빙 포스 아 개 같네 아 뭐야 말해요 또 설치됐어 짜증나 한국말 자 번역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툴롱 페이스트리 킹 주방에서 페이스트리 마스터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최고의 베이킹 팁은 다음 것 같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자 필요없어 플레이풀인데 왜 장난스러우냐 플레이풀이 장난스러우냐 자 이거 필요없고요 다음 아 좋아요를 하면 X를 눌러야 돼 아 계속 그냥 무심결에 내가 좋아요를 무심결에 좋아요를 눌렀어 그러니까 귀화의 지원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이 세계가 깔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미친놈아 아 개빡도네 진짜 그러니까 좋아요가 은연중에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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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오케이를 긍정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지 개빡도네 내가 위로 가는 게 낫겠다 그죠 자꾸 나 계속 개빡도게 옮기네 미식여행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아 그치 이렇게지 오케이 자 내놔 100달러 나의 상사가 놀랐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오세요 제가 굽는 빵이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상사가 나에게 돈을 주면서 감사의 표시로 이 편지와 함께 보내라고 했습니다 상사 진짜 착하다 그죠 톰 이제 당신의 재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인터넷을 못가족이 시대에 속하지 않은 많은 정크 소프트웨어와 번들 설치가 등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 나 이제 이해했다 시간여행을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시간여행 왕복을 했는데 여기 이미 1999년 4월 1일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330만 달러를 벌어서 돌아가는 거였어 그리고 이게 시공 해적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다 가져간 거야 돌아갈 때 원래 써야 되는데 시간여행 하려고 갔다가 돌아갈 때 써야 되는데 해킹을 당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1999년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돈을 벌어서 3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시간여행자들은 표트르데제와 람세스 2세를 만났다고도 합니다 그들은 시간해적단이 막 지갑을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 번들 설치 속수무책이지만 스팸이 둘러싸인 우리 시대에서 온 여러분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묶음 설치로 고민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시간여행사의 왕복여행비를 지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닳고 다른 거야 이쪽 1990년 사람들은 이 번들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눈탱이를 봤는데 우리는 이미 닳고 달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낮은 난이도의 어떤 악성코드 설치 그 꼼수는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팸 고인물로서 이들을 도와야 한다 자 이제 스토리가 이해가 됐고요 저는 류 동빈이고 강아지 한 마리를 귀여우고 있습니다 귀여운 녀석이고 똑똑하고 활기차고 약간 물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 번 물렸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놀다가 물어도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강아지에게 잘 대해주고 강아지도 알아요 게다가 저는 물린 후 항상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무슨 조현병 환자가 쓴 글 같아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반려동물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찾았고 바로 매료되었습니다 강아지와 제 삶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이 커뮤니티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귀찮은 번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무력해집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친구 강아지와 저는 감사합니다 강아지에 관련된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게 깔린다는 거죠 강아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강아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데 설치하는 게 이상한 걸 자꾸 깔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자 여기 체크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 나중에 다음 자 이거 검색이야 검색 벽지 시식 빼 검색이 안 나와 오케이 그럼 가 아 불안하다 너무 쉬운데 이거 불안하다 오 다음 있어 다음 체크 안 되는 불 꺼졌었는데 다음 누르니까 됐어 마치다 했으면 이거 다 됐을 거야 꺼 꺼 꺼 아 그치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 모르고 누른 건데 노안이라서 누른 건데 아싸 자 200달러 감사합니다 자 이제 370 80달러 으 어? 받아도 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받아도 되나? 내 장고잖아 아니요 내 장고는 0.21이에요 얘는 그냥 으 가 약올리듯이 뭐 보낸 것 같아요 시간 해적단 미칠 것 같아 도와줘 자 이거 노트 해결해 보겠습니다 크레이지 액셀레이터를 사용하고 성능을 향상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게임 지연 및 느린 로딩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힘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세요 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막 그 패스트핀 같은 거 패스트핀 같은 거 알죠 그럼 비슷한 거 같은데 이해합니다 받아보세요 싫어 검색 다음 받아보세요 싫어요 마치다 아 뭐가 문제지 건덴 게 없었는데 지우고 지우고 다음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어 마치다 마치다 부장님 아 좋아요 좋지 않아 다음이 다음이거나 마치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그 다음이라고 뭐 마치다 이렇게 했는데도 설치할 수는 없어 교묘하게 동의한 걸로 받아내야지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X를 눌러서 안 됐네 취소 지우고 지우고 마치다 좋아요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 그냥 마치다 그냥 마치다야 X하면 아 뭐야 왜 설치됐어 좋아요 좋지도 않아 꺼 맞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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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아 왜 설치가 되는 거야 지우고 지우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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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취소 이거 된 거 아니야 맞지다 아 왜 설치하냐고 이거 자체가 악성코든가 취소 아 아 아 미친 거 아니야 라이트 보전 있었어 이거 무조건 누를 수 있으면 다 눌러야겠다 꺼지시고 너무 열받아 봤구요 숨겨진 번들 설치를 어떻게 찾았어요 자 요거 자 최고의 눈 관리 및 재활 훈련 보조 소프트에요 다 다음 여기 분명히 여기 있을텐데 뭐가 개같은게 다음 사용자 정의 설치 기본 브라우저 싫어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설치 중지하려면 취소해야죠 사용하지 마세요 예 안 사용할게요 예 사용하세요 하면 안 누르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예 라이트 버전 설치하겠습니까 해야되나 해야되나 안그러면 정식 버전을 설치하나 다음 싫어요 라이트 버전을 깔면 안돼 내가 보니까 라이트 버전을 깔면 안돼 어 다음 지우고 지우고 광고 차단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죠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아니죠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세요 예 사용하지 마세요 예 됐어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음? 음? 자 봐봐 설치 악 거부 거부하지 않으려는 설치 옵션 선택 취소하세요 거부 하지 않으려는 잠깐만 뭔 말이야 헷갈려 거부하지 않아? 매니어케 월드컵 4096강 때 부정선거했던 칭찬면이 떠오르면 개축키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거부하지 않아 그러면 얘 설치하고 싶은 옵션을 선택을 취소하세요 설치하고 싶은 거를 선택 취소해 하고 싶은 거를 취소하라는 거야 하고 싶어 아니요 안 하고 싶으면 체크 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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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하고싶어 하고싶어 아니 아닌데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싶잖아 안 하고 싶으니까 체크 다음 이거는 상관없지 얘랑 상관없으니까 아 라이트 버전 깔아야 되는구나 설치를 안 해야되고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테마사문에 감사합니다 당신만큼 숙련된 사람이 내가 했을 때 전문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줍니다 지원 사용 안 사용 동의 동의 폰트 안써 길잡이 안써 오피스 레더 레더샵 CS5 취소 아 레더샵 5였어? 내가 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맞네 레더샵 CS5 소프트웨어 지원 사용 안하고? 레더샵 CS5 맞는데? 경로 예 아니네 글쓰기 시스템이 훌륭한 발명품이 될 것 같습니다 글쓰기 시스템이 훌륭한 발명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이도이고 이도 다테 마사문에 뭐 다 있네 사용? 이걸 사용해야 되나? 사용해야 되나? 오 다테면 똑같은데? 지원을 사용해볼까? 치워는 아니고 아 개빡돌아 뭔데 아 뭐냐고 나 설치한거 없다고 만원 넣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취소해봤는데 여기서 하는건가 아 사용 안하는건 맞구요 잠깐만 치카안 안하면 안돼 이건 아니고 이건가 광클 취소 아닌데 폰트 폰트 피디아를 해야되나 폰트 피디아 써야되나 성가신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는거 그건 안여겨도 돼 이거는 아까 체크했죠 아까 중간에 멈추는게 문젠가 아 좋아요 취소 오피스 결재비를 설치해야되나 오피스 결재비를 설치해야되나 오피스 결재비를 설치해야되나 오피스 결재비를 설치해서 Доouvert 이 오피스 결재비를 으直接 설치하면 이전에 아까 중간에 멈추는 게 좀 기저개시야? 여러분들은 봤어요? 뭐가 잠깐 나오나? X가 잠깐 나오나? 봤어요? 이건가? 늘리는 건가? 저기 있잖아 저기 있네 아 뭔데? 뭐가 자꾸 되는 거야? 레터샵 맞고 설치 경로 맞고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 선택했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건가? 된 건가? 어? 왜 두 개가 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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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릭을 하면 안되나봐 첫 장에 체크했잖아? 첫 장 지웠는데요? 아 아까 클릭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 거기 근처에 간 적이 없대 잠깐만 이런데인가 보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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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지원 안 써 아 큐브 얘기했습니다 아 답답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설치 화면 그림의 CD 한번 잘 보세요 아 Fantastic 아 이거 할 때 Well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시X아 나 돌아가야 되는데 1999년에 살 수 없는데 잠깐만 중간에 멈추면 취소하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기준이 돼? 아 몰래 설치하는 거라서? 아닌데? 이거 내가 허락 안 하면 못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고 뭐 나가 그냥? 이렇게? 아 근데 아까 나가봤단 말이야 아 이거 나 돈 안 벌어도 되겠는데? 이대로라면 미래로 가겠는데? 자연스럽게? 아 여기 뭐 체크하는 게 또 있는 거 같아 여기에 뭐 여기에 뭐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체크 해제하는 거지 뭐가 있을 거 같은데? 체크 해제하는 게? 그게 어디 있을까? 체크 해제 뭐 들쳐내기 뭐 이런 거 없네? 표현하는 게 없는데? 약관창을 잘 찾아봐라? 약관창 없어 설마 설마 모든 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시간사용 2 2 3 2 3 감사합니다. 잘 안보이긴 하네? 잘 안보이긴 하네? 조그맣다는건데 그러면? 이건 아니고 그쵸? 저 여기 어? 약관 밑에를 봐줘? 무슨 약관 밑에를 보려는거야? 이건가? 아아 씨 왜 나무를 봐 수풀 봐줘 아 아 뭔 창을 봐 창을 보라고? 창을 보라고? 창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잠깐만 네모가 있나? 이 앞에? 이 사이에? 네모 없는데? 동그라미가 있나? 체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컴퓨터 창이 문자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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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위신이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전에 왼쪽 글 심의한 글씨 왼쪽 글 이 희미한 민트색 아래를 봐 아이씨 키키 키우 프레임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남들 프레임 씌웠더니 정작 프레임에 정신 못 차리는 중 키키 키우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봐 이걸 아이씨 개 빡 돈다 진짜 아 아 아 노암맨 슬슬지게 준비하죠 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아 지가 못해 놓고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뛰어난 관찰력에 놀랐대 지랄 언제 30만원 버냐 글쎄쎄 그치 어? 아니네 이거 시작부터 이상한데 시작 시작하자마자 이거 좀 이상한데 어 여기 있다 있다 뭐 있다 개새끼 세 개 세 개 세 개 치소 치소 잠깐만 더 더 더 더 더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 넘겨야 된다고? 뭘 넘겨 넘기긴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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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어디에 세 개가 있다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X가 아니야 내려가 이 작은 속임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자식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봅시다 톰은 신, 톰은 구세주, 톰은 멜웨어 종결자 하 톰 당신은 정말 인기가 많군요 최근에 많은 돈을 벌었나 보군요 갑자기 인터넷 전체를 휩쓴 악성 설치 프로그램과 모든 악성 설치를 해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컴퓨터 전문가를 합치면 제 엉덩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성 설치 프로그램은 모두 당신 자신의 속임수입니다 당신의 속임수는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평생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빨리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겨운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를 인터넷에 무자비하게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삼총사 연합은 당신, 이미 당신을 푸죽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내가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터피 삼총사는 그래서 내가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 분명히 이 안에 뭔가 체크할 게 있을 텐데 슬슬 봐봐 내 이 지랄, 내 이 지랄 있을 줄 알았어 병심하지 마 하나? 해적천국 해적천국 치우고 .. .. .. .. .. .. w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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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끝났네? 그거? 그거 끝났네 너무 간단한데, 그거 뭐야? 끝 뭐 이렇게 하면 하나 남는데 아 이거 아닌데 일단 이거부터 하자 해그리드가 보냈네요 동의 안 해도 다음으로 할 수 있어 동의 안 해도 다음으로 할 수 있어 아 이게 아닌데 마취다리 누르면 안 되는데 저기 있네 약관에 뭐 설치한다고 돼있음 아 좋아요를 안 하면 돼 아니네 X를 눌러도 되고 6번 제발 이거 동의 안 하고 싶으면 아 MHN을 설치하는 동안 오케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아까 그 취소를 해야 된다 취소 거기서 취소해야 돼 하고 다음 취소 다음 동의 다음 여기서 취소 3번 봐봐 볶고 died eden 봐봐 됐죠 됐어 됐어 해봐 됐어 됐어 10 됐어 약iya 사용허가만 받습니다. 라이센스 부여 다른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대 기한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지원 서비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이야 이게. 왜 괜히 체크 없이 다음이 눌러질까. 다음 누르고 좋아요 말고 엑스 누르세요. 했어요 안 되잖아 안 돼 이거 해서. 여러 번 해야돼. 아 난 사실 사실 처음에 발견했는데. 몇 번을 하게 얘기해. 이거 어떻게 알아. 개 억지 진짜. 이것도 깨야 되는데. 오디세이 시드킹. 프리베이트 베이 광고 마음에 드나요. 니가 속인 부당한 이등을 뱉어낼 시간이다. 우리에게 3,000달러를 주면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프리베이트 베이 광고를 떠내봐야 됩니다. 안내. 광고 보면 되지. 이거 깨야 되거든요. 1,000달러를 주면 돼. 5,000달러를 주면 돼. 오디세우스. 이게 체크고요. 5,000달러를 주면 돼. 못봤나? 여기서 왜 못봤나가 나와? 움직이냐. 이게 왜? 재수없게. 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똑같애. 아. 이렇게 하면 똑같다고. 채팅창 보면서 하지 마세요. 저기 전화 걸면 없어짐. 아. 내가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눈이 따가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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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지금 자면 또 새벽에 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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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시청자들이 다 알려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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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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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없는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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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였네. 이거였네. 아 이거였네. 아아악. 하아. 하아. 이거에서. 이거 하고. 3번 그거 벤테리죠. 아근데 CD 확인함. CD를 뭘 확인해. 이거? 뭐 이거 돌릴 때 뭐가 있나? 이거 CD? 이거? 없는데? 하아. 아 이거 마치다 하면 똑같은데? 마치다 부장님? 차라리 선택해. 새로운 선택. 아아악. 하아.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하기 싫다면? 용업보조원 싫다면? 계약 동의하기 싫다면? 종료하기 싫다면? 동의하기 싫다면? 종료하기도 싫다면? 여러분 눌러 설치 뭐 하나가 더 있는데? 전화를 해야 되나? 전화를 해서 코드를 풀어야 되나? 아 이거 다음하면 똑같단 말이야. 취소를 한다면? 취소를 취소한다면? 드래그 되는 거 아님? 버리는 거 아니야? 약간 움직이는 게 싫거든. 이게 뭘까? 왜 움직일까? 다음을 다음에 한다면? 뭐야 이게? 다음을 다음 한다면? 설치를 끝내려면? 마침을 클릭하시오. 설치하기 싫어. 오케이. 설치하기 싫어. 마침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될걸? 아마 하나가 될 거야. 마치지 않으면 돼. 설치 안 끝날 거야. 그럼 끝까지 완성 못하지. 아 이걸 클릭해. 마침을 클릭하시오. 이거를 클릭해. 아니네. 아니네. 그럼 아예 닫아. 설치를 아직 안 끝낼 거면은 마치지 않으니까 X를 누르면은 분명히 다음 체크할 게 나올 거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넘어가죠. 취약점 확인. or search.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후속 설치를 도와줄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후속 설치야? 후속 설치 필요 없어? 후속 설치 도와주지 마. 취소. 후속 설치. 그렇지. 여기에 숨어 있었네. 근데 왜 한 개가 설치됐지? 그치 아까 거기서 체크를 다 빼면 안돼 오케이 항목은 두 갠데 라이트 버전은 설치해야죠 그쵸 개같은 게임 개 오케이 맥락따라 가면 돼 맥락따라 맥락따라 가면 되요 어렵지 않아요 1200발라 아 나 이거 깨고 싶은데 오디세이 맥락따라 갑니다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빼고 왼쪽에 뭐가 이렇게 왼쪽에 드래그 하는게 있나 아 오디세이 해적 천국 때문에 무조건 뜨는 거에요? 에이씨 이거 원래 되는 거래 원래 아 이거 하고 오디세이 시드 하고 아냐? 아이씨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위야 왼쪽 위는 왼쪽 위 이거 하고 다음에 또 있어요 어차피 아이씨 이거 봐야 돼 우리를 선택한 것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치를 끝내려면 똑같은데 헨시 악성코드 탭 자체가 드래그는 안돼요? 네 드래그 안돼요 뒤에 숨어있는 그거를 왠지 드래그 해가지고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위 악성 스트리머 마침이 아니라 마치다 잖아 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가면 두 개가 설치되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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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다 부장님 이건 맞아요 체크하는 게 경로 선택 아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막아야되는데 잠깐만 치워 아아 아 같은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 네 컨젝트안되는데 다음꺼 넘어가 일단 약간 전화 플러스 눌러야 되는거 아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조 농업보조원 선택 어떠세요? 아니 그거 하면 두개가 나와요 아 아 아닌데요? 아 그래 맞아 안그러면 뒤야 이게 나올 리가 없지 너무 쉽 너무 쉽 너무 간단한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처음 해야돼 이거 처음 해야돼 처음에 뭐 나왔다 나 봤다 개새끼 이거 아 너 딱 걸렸어 또 날치기 통과하려고 했지 아 아 이거 하나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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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불과했어 아 이 안에 다섯개가 숨어있다는 거잖아 아 어 화이트에이커가 이렇게 괴로운 직업은 컴퓨터 그림 왼쪽 상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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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터피에요 당신이 이 악성코드 폭풍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당신에게 악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서명한 이메일도 내가 보낸 거며 광고 플러그인을 시켰습니다 그래 맞네 스토리 맞잖아 왜 다 아니라고 그래 맞잖아 무조건 걸리는 거잖아 오디세우스 그거 안되는 거를 계속 왜 잡고 있어 어쩐지 안되지 당연히 왜 알려줘야 하지? 아 내가 말했잖아 계속 근데 아니라고 이 악물가 아니라고 니가 힘들게 번 돈이었어요 저도 악성코드에 걸렸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도 걸렸대 받을 건 받고 나도 구해줘 내가 좀 치료해줘야겠네요 아 추가옵션 나 걸렸다 추가옵션 개새끼 반품도 있어 근데 저 새끼가 잘 스며들어서 넣었는데 이거를 나라고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싱겁게 끝나 그치 끝날 수가 없지 저 새끼가 못한 건데 뭔가가 있겠지 추가옵션 추가옵션 가젯 하나를 해야되는데 하나가 없다면 하나를 어디서 구하지 하나를 구하지 못하면 여기있다 아 아니구나 바꿔주 취소를 이전을 이전에 이전에 이전 취소 여기서 취소 다 보고 여기도 없고 하고 하고 검색 속보 안 만나고 엑스 드래그 다음 아 아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잠깐만 아 아 아 아 이렇게 끝났 우클릭 아 우클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아직 만 달러도 못 모았어 30만 달러 모아야 되는데 너무 관대하시네요 사과 감사를 받아주세요 당신이 자유롭게 궁전에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궁전에서 칼을 든 경비원이에요 3일동안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메일에 크롬이라는 소녀가 대신 당신에게 인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는 걸 잊었습니다 아 이전! 이전에 있었어! 이전! 계속있어! 와 와 이전에 이전을 또 넣었어 심지어 됐겠지? 오케이 젠장 나 사랑에 빠졌어 어딨어? 하하 톰씨 제가 당신에게 그런 농담을 해도 괜찮길 바랍니다 비추는 거 아니야? 취소 취소 Like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까 시작할 때 좀 약간 의미심장한다 아까 시작할 때 그쵸 아까 시작할 때 좀 의미심장하죠 취소 굳이 나올 게 없었는데 왜 나올까 아 완료되려고 하는데 종료 하시겠습니까 곧 완료되는 게 뭐야 곧 완료되면 안 되잖아 시작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았다고? 파란 것이 떴잖아? 파란색이 있나?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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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mpty! 뭐야 고배 가배 이거 싫다고 하면 그렇게 뜨네 가배가 싫대요 아 이게 될 리가 없잖아 그래야 될 리가 없지 게이브 게이브 내 이름 게이브고 부자입니다 게임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자입니다 어 여기 뭐 있다 설정이 여기 있잖아 설정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가 더 부족한데 4개였는데 1 2 2 3 4 5 5 5 5 4 5 5 5 5 5 4 5 5 하나가 없는데? 아까 4개였죠? 하나 뭘까? 여기 아래서 나왔던데 뭐지? 아 아까 눈에 버닝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파란거 계속 보인다고? 뭔소리야 하나 남았어 아직 하나 남았어 어 있다 아 아 맛쓰다 미친놈 후지우 다 유명한 사람들 나와래 정신병 걸린것처럼 계속 클릭하는게 버릇이 됐어 계속 눌러 막 여기 막 뒤에 숨어있는거 아니야? 아마 근데 웃긴게 그렇게 해야돼 아 벌써 설치를 하면 안되는데 뭔데? 뭐야 실제 내 돈 날라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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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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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아 아 어 넌 아 아 악성코드 악성코드잖아 다섯 개였나? 바깥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뒤에 막 숨겨놓고 이 지랄 했을 것 같은데 다섯 개요? 솔직히 없는 절대 아래를 보지 마 어어어? 뭐야 이거 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어? 으응 아래에 1픽셀 뭐가 있는데 마우스 휠 돌려봐 이때는 마우스 휠이 없었어요 하아 아 이새끼들이 이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래 바깥 바깥에 이거 이상하네 하아 지금 다르잖아 대면 아니야? 근데 왜이래 이거? 원래 이랬나? 처음부터? 원래 이랬나? 처음부터? 이거 내가 했던 거잖아 돈이 불러 들어오네요 내가 이 픽스에 있다고 했잖아 아 나도 봤어 근데 이게 안 됐을 뿐 다섯 개네 딱 룰렛은 깔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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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렛은 프랑스 출신의 유명 음악가는 기자들에게 현재 인기있는 소프트웨어 번들 절치는 사용자가 악몽이며 사용자는 부도덕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의 불량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DBC한테 나 받은 거 있는데 두 번 받았는데 나의 시험 교회 차를 망쳤다 계속하려면 자 맨티스 슈림프 카 클럽 맨티스 슈림프였습니다 맨티스 슈림프를 설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라이센스 계약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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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멘티스 쉬림프야 난 멘티스 쉬림프 카클럽으로 가야돼 봐봐 카클럽에 있습니다 또 뭐 떴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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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면 안 돼 이거 이거 봐봐 귀하에게 다음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어? 본계약 동시에 어? 나 동의하기 싫은데? 취소! 이전에 쫀щё focalу 이 세개가 이거네 3.. 아 윽케 꺼야돼 아아아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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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니까 쪽도 못쓰더만 들춰보고 다시 보고 취소도 눌러보고 이전 어? 원래 여기 있었나? 사용 이렇게 될 리가 없지? 그치? 아 알겠다 이메일을 통해 최신 드라이버 버전을 받아 그 다음에 그걸 깔아야돼 이메일이잖아 이메일이잖아 그치? 왜 왜 있냐면 이거 아까 그거 자체 악성코드가 있어서 새로운 걸 받아야지 그치? 뭐야? 와 진짜 그래픽카드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어 와 느낌 줬어 느낌 또 클릭 또 클릭 일단 실패 원단 이렇게 끝내면 안돼 두개가 남았어 두개 이전에 어 뭐있다 왼쪽 아래 글씨? 게임 도우미 부스터 왜 안돼 두개 아 짝대기를 그을 수 있어 그럼 하나 더 해야 되거든 게임 도우미 부스터 게임 도우미 부스터 아 ㅎㅎ 왼쪽 신경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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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넘어갔을까? 그냥 넘어갔을까? 보였었어? 보였었어요? 아...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한 번 더 가는 거야. 여기서 강화해. 강화하는 거야. 자... 시리디 테스트 하면요. 다시 보내줄 거예요. 저한테. 시리디맥스 설치해서... 검은색 나오면... 그리고 검은색 나오면... 부릅... 오케이. 오케이. 파워 완료. 그쵸? 변수를 조금씩 줘가지고... 자... 자... 이거 아니란 뜻이고... 그쵸? 여기에... 여기에... 이거밖에 없거든. 검색이 아니라면 이거야. 실행.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왜 이렇게 실행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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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상단에... 뭘 외워있어요? 자... 게임 이름이 뭘 외웁니다. 계속 좌측 상단을 보시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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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검은색이다. 검은색이 뭐야? 아. 내 모니터 떼구나. 이거 검은색 뭐야? 아. 내 모니터 떼네. 이거. 아니네. 내 생각엔 뒤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방송 보고 돌려봤는데 까만색 화면에 아무것도 없었어. 다른데 있을 듯. 아. 이게 모니터 더러워. 잠깐만. 어쩐지. 이러니까 못 찾지. 고맙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돼. 감사합니다. 두번째꺼 눌러보셨나요? 첫번째는 점이 있고 이거 마침표 두번째는 없네요 체크박스 사이 공간 너네는 주식 떨어져도 할 말 없다 그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리누스라는 놈은 전혀 무리한 놈입니다 그는 중상 모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콩이 보냈어요 몽키 마운틴 원숭이산에서 보냈어요 그가 우리를 악의적으로 중상 모략한 것은 이번이 처음에 아닙니다 리누스 반개 끼는 원숭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그래픽에서 원숭이들이 엔비다를 만들었어요 엔비다랑 리누스랑 싸워 그게 우리 원숭이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토끼이다 나는 토끼인데요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졌습니다 인내 훈련 캠프 인내 훈련 캠프 인내 훈련 캠프 두 개야 아 아니구나 너해요 여길 못 삼는 거예요 Australia 나 아직 도착해 안할 수 없는 건 그가 이제 도착할 수 없어요 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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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racity 내가 오만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만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비 근데 아까 시작할 때랑 달라요 소프트웨어가 이거 수련회랑 달라 인내 수련원이네 인내 수련원 안내 인내 훈련 캠프 달라 설치샷 할 때 참아보면 뭔가 보일 듯 안 건드리는 거야? 약간 동의 안 해도 다음이 활성화되어 있어 아 그러네요 왜 돼 있지? 저거 누르고 설치 시작을 안 누르면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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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다음이 열리나? 다음이 열리나? 다음이 열리나? 동의해서 다음을 하면 안되고 동의하지 않고 다음을 한다면 기다려야 돼 난 당신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뒤로 가기를 하라고? 이걸 채워 놓고 장치는 정말 대단해요 당근 많이 팔았어 모두 널 위해 토끼는 돈이 별로 없네 메일이 왜 안와? 우콩 도와주죠? 우콩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777 해야됨 메일 온 거 다 안 깼어요 이거 하나 있어요 톰 이거 좀 먹어봐 어? 있지? 뭐지? 돈을 가지고 저희도 돈이 있네요 저희도 돈이 있네요 픽셀 포인 저희도 돈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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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있네요 뭐 안됐는데 루나티 워닝 아 유 슈어 유 원 투 투 컨티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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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혀 있는거 아냐 그런 거 밥 그런 거기 밥 밥 날 두 Acting 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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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이게 날개로만 이동해서 너무 높으면 못 올라갑니다. 아시... 이건 뭐지? 와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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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 감사합니다. 저는 노먼이예요. 너빼고 내 주변 모두가 파산한게 안타깝다. 왕복여행비를 면제해주지 않는군요.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지금 갖고 계시는데 이상한 무력화입니다. 자 좀 지원 받았어요. 아 빵집 전습장 장발장 사장님 컴퓨터에다가 악성코드 설치한 장발장 이게 좀 빵이 잘 돼가지고 돈을 보내줬어요. 스파이크 스파이크도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택배삼총사 나를 의심했던 택배삼총사도 음 높은 연봉을 받은 컴퓨터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어 한 달은 기다려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하면서 버티면은 사람들이 뭐 보내주나? 진짜 기다려야 돼? 뭐야? 컴퓨터 시계를 바꾸라고요? 컴퓨터 절대 오른쪽 아래 날짜를 보지마 컴퓨터 절대 오디세일을 깨지마 아 오디세일은 깰 수 없는 거예요 컴퓨터 이거 바꾸라고? 오바 아니야? 컴퓨터 컴퓨터 한 달 안에 서로 연락할 것입니다 시간 조정 컴 수동으로 조정 1999년 5월이 돼야겠죠? 5월 1일 그럼 이걸로 갈 수 있으면 이미 돈 안 벌고 갔을텐데 지금 기준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2024년 6월 1일 5월 8월이구나 시간이 왜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어? 아 이렇게 하라고? 이 지랄이네 이렇게 할거면은 아 이렇게 할거면은 이거 돈 왜 벌어? 더피 어 와 돈 모았어요 일시 백천만 십만 삼십만원 모아줬어 스파이크 크롬이 어 진 발진 발진 루 동빈 류동빈 노르만 뭐 다 있었죠 아까 막 데이트 마사문에 다테 마사문에 이도 플루토 다 막 있었어 아까 막 토끼 개 뭐 어 어 크롬이 씨는 한 달 전에 우리 모두에게 연락해서 당신은 미래에서 온 여행자이고 당신의 돈을 모두 돈한다 이기 때문에 미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시간여행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믿지 않습니다만 그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 즉 류동빈 다테 마사문에 이도 다카르 디비씨 가베 후지오 미스터빈 그리고 라이너스 그들은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미쳤습니다 크롬이가 시간여행 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너 겠죠 너 우리는 당신이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모았구요 모아서 이제 줬어요 궁에서 일해요 아니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당신을 놀렸습니다 디비씨의 생각이었구요 디비씨는 장난치는걸 좋아합니다 게이브의 생각입니다 한달만에 연락한 이유는 어 게임의 일부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도와줘서 30만원을 줬어요 자 30만원을 모았기 때문에 이걸 내고 갑니다 난 어디서 왔죠? 엄청 뒤에서 왔네 하긴 시간여행을 하려면 엄청 뒤에서 출발했겠지 당신은 미래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오랜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큰 파티를 열었고 당신은 스스로 나팔을 불고 취했습니다 사기당한거는 복구가 안됐네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행 경험이 조금씩 주목을 받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연예인이 됐어요 아마도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 어차피 30만원을 주네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실컷 해도 상관없어 30만원을 줘서 마지막에 한방에 왕복 여행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여행에 관해 시간여행 전문가를 보내 연락드리겠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당신 정말 너무 못됐어요 나에게 말해야 했어요 제리에게 소식 들었어요 나는 톰이잖아 그러니까 제리한테 소식을 듣죠 어젯밤 나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어요 제리는 당신을 집에 데려갔습니다 톰과 제리야 테티스 타임즈 기자입니다 자 인터뷰를 하기를 원하구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가린 암스트롱 가가린 암스트롱 가가린 암스트롱 테티스 타임즈 A5A6 페이지에 기재됩니다 크롬이 크롬이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무일푼처럼 보입니다 해적단 작전에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그들은 당신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빌렸다 앞으로 빌린 돈을 모두 이자와 함께 돌려주기로 했는데 진심이길 바란다 이제 톰의 이야기를 끝낼 시간입니다 작가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게임의 저자입니다 게임의 체험판을 플레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것은 톰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미래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 해적단은 그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 큰 감사 선물도 첨부했다 이제 톰은 1999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가끔씩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갑니다 이것은 그는 이것에 대해 매우 행복해합니다 이 게임을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일부러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잘못한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약관 번역은 잘 해놨던데 약관 번역도 이상해요 어 뭐야 아래 있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러드 디비씨 디비씨가 또 장난쳤어 뭐야 디비씨가 작가였어 아닌가? 디비씨가 개입했었어 근데 하나도 깜짝 안 놀라는 반전이에요 끝이야 이렇게? 누구야? 추차하는 사람 자 이제 추차하는 사람 나와 약간 나만 당할 수 없어 이건가? 오디세이 깨는 법 알려드립니다 오디세이 깨는 법 진짜에요? 있어? 아니야 그걸로 깰 수 없어 그걸로 깰 수 없어 저 채팅 악성코디임 흐흐흐흐흐 키자마자 치솟을 해야 된데 진짜 한 번만 더 손닌다 라스트 도어 어딨어요? 어딨지? 어딨다 켜자마자 나가라고? 고통도 없고 이 누르고 컸어 컸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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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오디세이 깨는 법 실제로 있어요 도전 과제임 미래로 한 다음 게임 껐다 키세요 아이씨 아이가 아니구나 도전 과제? 자꾸 보긴 하네 잠긴거 디스커버 테피 스트랩 테피 테피 페이드 캔슬 인스톨 링컨 아일랜드 슬롯머신 플레이 슬롯머신 & 윈프레이즈 봐봐 이거 될수도 있어 슬롯머신 윈프라이즈 있잖아 클리어 페어리 메이즈 노말 미러도 깨는거 있네 리치 50포인트 고퍼 프로스 포트리스 2 50포인트 50 곱하기 해서 승리 슬롯머신 겟 777 아웃기 75포인트 클리어 리치 숨겨진 아 이건가보다 이게 그건가 봐 그 오디세일 물건 슈핀은 고정 7. 고정시켜야겠다 시내하는 병건 그 룰렛은 돼지 절대 안 된다 하트 7 나오면 고정할게요 7이 나와요 스피너지 저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치즈가 왔는데 메일하면서 삭제 혹은 다시 덥다 하시고 다시 여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메일하면서 삭제 다시 덥다? 뭔 말이야? 아 이거요? 고통 이거? 됐어? 완전한 실패를 10번 하래 10번? 불길한데 10번이라는 게 너무 불길한데 자 두번째 자 세번째 자 세번째 자 네번째 자 세번째 자 다섯번째 자 세번째 자 세번째 자 세번째 자 세번째 아홉 번째 아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말한 사람 닉네임이 어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요 자 마지막 됐어요 이제 끝 어 있다 바뀌었어 톰 깜짝 선물 있어요 아홉 번째 설마 처음부터? 아 선물을 받아야지 아 마스터 디스커버 탭피쉬 트립 아 이거는 숨겨진 게 아니었네 숨겨진 거는 다 완료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열 개야? 맨 밑에도 봤어요 됐어! 돈은 안 줘 돈은 안 줘 답장도 안 와 아 이거 고정시켰어야 돼 왜 열 개지? 왜 굳이 열 개지? 뭐 이유가 있나? 기냐? 그럼 어떻게 찾아? 군은 적고 시민은 많으니까 아 이유가 있어야지 뭐 무슨 오디세이랑 상관 없는 뭐 상관 있는 뭐가 있어야지 됐다! 10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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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10핀 안 되네 두 번째라서 고정 안 돼요 아 기럽게 안 돼 근데 이거 만약에 공평한 확률이라고 치면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인데 오디세이가 10년간의 이야기여서 10번인 나오다! 아 개 노잼인데 왜 계속 이거 하고 있지? 아 개 노잼인데 왜 계속 이거 하고 있지? 아 어 어 어 잭팟 됐어 자 자 못 깬 거 클리어 페어리 메이즈 루나틱 레벨 클리어 페어리 메이즈 하드 레벨 클리어 페어리 메이즈 노말 레벨 3타임 어로우 링컨 아일랜드 이게 이게 악성 코드지 왜 하고 있지? 자 아무튼 재미있게 했습니다 어